자, 보자. 자, 지금 옷을 또 딱 갖춰 입고 계신데. 이게 4주 전의. 우와. 4주 전의. 우와. 와, 이렇게 싹 효과받을. 완전히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우와. 어머, 어떡해. 우와. 이게 가능. 그래, 그래. 아까 이 모습이었죠. 100이 가면서 다 이렇게 해서. 네, 허리둘레. 112.5였습니다. 그런데. 4주 후에 무려 10cm가 줄어들어서 102.5cm 였습니다. 그쵸? 4주인거에요? 4주인거에요? 자 거의 4인치가 줄었고요. 체중 확인하면 4주 프로젝트 전에는 74.7cm 였고요. 자 어떻게 바뀌셨을까요? 왠지 6개로 올랐어? 와! 찍었어! 왠지 6개로 올랐어? 와! 찍었어! 왠지 6개로 올랐어? 왠지 6개로 올랐어? 69.1kg! 4주 만에 5.6kg 감소! 와 이런데 5.6kg인데 사이즈가 더 많이 줄었어. 체형이 저렇게 많이 바뀌시나요? 와 신기하다. 이게 저희가 며칠 전에 촬영한 모습이죠? 그럼 그 이후에 또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1.6kg가 더 빠졌습니다. 오! 그렇다면 67.5kg! 와!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56세 나이 그리고 실제로 체중을 감량한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때는 1kg도 정말 어려운데 그것을 해내신 거잖아요 56세 나이로. 많은 50대 여러분들에게도 또 60대이신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것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앞서 조금 실망하셨을 수도 있는데 유전자 생체 나이가 조금 많이 나왔어요. 3.4세가 높은 나이였는데 어떻게 바뀌었을지 아니면 안 바뀌었을지! 아니면 정말 미미하게 0.5세 내려가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그걸 확인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와 이건 좀 떨리네요. 설마! 56.1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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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의 나이를 찾으셨습니다. 우와! 우와 이게! 몇 주 사이 저렇게 되어? 이제부터 시작이구나 이 생각이 듭니다. 더 내려가야 더 내려가겠네요. 네 더 내려가야. 15세까지 내려가시는 걸로 그냥? 그럼 그냥 30대로 되고 싶습니다. 이야 30대로! 어떻게 4주 만에 3.3년이 젊어질 수 있습니까? 생활 습관만으로도 이렇게 유전자가 좋아진다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좀 전에 이렇게 나눠서 봤던 거 우리가 대사 나이도 한번 좀 볼 거고 또 치매와 관련된 그리고 암과 관련된 것도 한번 좀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그것도 궁금하다. 그랬다가 50.8세인데 54.8세로 3살이 대사질환해서 벌써 3살을 줄이셨어요. 그리고 암 위험했어 암. 59.9세였는데 59.1세로 0.8세가 이것도 바뀝니까 설마? 57.4세로 1.3세가 다 다! 이야! 4밤 됐다. 대사질환이 확 좋아지신구나. 대사질환이 확 들었네. 이야! 아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나? 불과 한 달 만에 대사질환 이전체 나이가 가장 많이 좋아졌고요. 또 암이나 치매도 우리가 그 브레이크를 지금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다. 갑자기요. 성공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더해서 우리 텔러미오. 네. 아까 그림으로 확인했잖아요. 맞아요. X표. 네. 빨래집게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보여주시죠. 세포가 변한다는 거는. 텔러미오 나이인데 길이로 지금 나와있네요. 처음에 6,850 정도의 길이. 베이스 페어 길이가. 4주 사이에 250 베이스 페어가 추가되었어요. 네. 일단 축하드리고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실은 다만이 노화가 되면 1년 사이에 약 한 40에서 50 정도의 베이스 페어가 줄어드는데 짧은 기간 동안 오히려 저렇게 증가돼서 이것을 영노화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영노화? 영노화? 젊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부러워. 사실은 1년에 50씩 줄어드는데 이거는 250이 늘었다는 건 5년을 일단 번 거예요. 네 번 거네요. 부러워요. 5년 벌었어.